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왜? 우리 사이에 묶인 인연 때문에 네가 몸도 마음도 전부 아프게 되었구나. 전부 나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해. 많이 고민해봤는데 네가 이곳을 다시 떠나야 한다고 하니 잠시만, 아주 잠시 동안만 우리의 인연을 풀어볼까 해. 그럼 네가 나와 떨어져 있어도 아프지 않을 거야. 글쎄 네가 어른이 되면 만나러 갈게.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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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